여러분이 중학교 때는 쉬웠는데 고등학교 때 어렵다고 느끼는 이유는 두 가지인데 이걸 어느 지식을 써먹어야 될지를 캐치하지 못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은 새로운 문제를 못 푸는 거예요 오늘 저와 함께 얘기해 볼 주제는요 중학교 때까지 수학을 분명히 잘하는 친구였는데 고등학교 때 갑자기 성적이 확 떨어지는 친구들이 있어서 제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영상을 지금 보고 계실 때쯤에는 수능이 끝나서 아마 학생들, 학부모님들도 덩달아서 마음이 심란하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나도 이제 1년밖에 안 남았는데 어떻게 하지? 또 중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은 나 고등학교 가서 이제 잘할 수 있을까? 이제 왠지 준비해야 될 것 같고 그런 느낌을 많이 받으시더라고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가면 성적이 떨어지는 게 사실일까요? 사실입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학생들이 그렇게 성적이 떨어지기도 하고 또 그래서 자존심도 상하고 자존감도 떨어지고 뭔가 우울해지고 하기 싫어지고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블로그했던 어떤 친구가 중학교 때까지는 성적이 잘 나왔는데 고등학교 가니까 생전 안 받아본 점수가 나왔고 그 다음부터는 열심히 해도 잘 안 나오더라 이렇게 해서 저를 찾아오기로 한 친구가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실 것 같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왜 그런지 또 어떻게 하면 안 그럴 수 있는지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모든 학생들이 다 그러느냐? 그렇진 않거든요 저는 사실 반대였고요 저처럼 고등학교 가니까 오히려 수학이 조금 더 쉬워진 것 같다라는 친구들도 많이 있어요 그럼 왜 고등학교 수학이 중학교 수학보다 더 어렵다고 학생들은 느끼는 걸까요? 더 복잡해져서? 그냥 학년이 올라가면 당연히 그런 거다? 그건 아니죠 만약 그렇다고 하면 저처럼 고등학교 수학이 조금 더 쉬운 것 같은데? 라고 느끼는 학생들이 있다는 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제가 그래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고등학교 수학은 중학교 수학과는 달리 단원의 구애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중학교 때는 수학을 배우면 이번에는 2단원이 시험범이고 이번에는 2단원이 시험범이니까 거기를 공부하고 거기 나오는 문제들을 다 풀어주면 문제를 풀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고등학교는 고등학교에 들어가자마자 모의고사를 딱 보거든요 아니 이거 어디서 나온 문제야? 이거 도대체 뭘 가지고 풀어야 돼? 이런 것들이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죠 저는 집에 들어가서 물건을 아무데나 놓거든요 이 물건을 다시 찾을 때 되게 고생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면 차키를 놓을 때 저는 여기다 놓고 저기다 놓고 뭐 안방에 놨다가 책상에도 놨다가 가끔은 저게 테이블에 놨다가 가끔은 제 가방에 놓고 이렇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차키를 어디 놨는지 찾으려고 하면은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해요 근데 제 와이프는 안 그렇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핸드폰에 심카드 여는 그 핀 그걸 찾으려고 제가 한 30분을 헤맸는데 와이프한테 물어보니까 핸드폰에 관련된 것들을 모아놓는 곳이 있으니까 거기 가면 아마 있을 거다 라고 해서 거기 가봤더니 실제로 핸드폰에 관련된 모든 물품들이 거기 모여 있고 거기에 예전에 사놨던 핸드폰 박스가 있어서 그걸 열어보니까 거기에 그 핀이 들어있더라고요 찾는데 1분도 안 걸렸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다를까요? 저는 물건을 놓을 때 카테고리가 없는 거예요 그냥 아무데나 놨다가 여기다 놨다가 저기다 놨다가 이렇게 카테고리가 없는데 제 와이프는 물건을 놓을 때 정확한 카테고리와 원칙이 있는 거죠 수학에다 똑같이 얘기해보면 생각의 구조화가 돼 있다고 해요 지금 여러분들이 수학을 다 이해하면서 온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원칙이나 카테고리가 없이 그냥 쭉 편행선으로 수동적으로 배워간 학생들은 고등학교 가면은 굉장히 고생을 합니다 문제를 딱 받아봤는데 이거 어디서 뭘 가지고 풀어야 되는 거지? 왜 이거 왜 이게 왜 여기서 이게 나오는 거지? 나 이거 배운 적이 있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제가 물건을 놓을 때 원칙이 없고 와이프는 원칙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수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목차를 딱 펴서 봤을 때 내가 이 단어에서는 뭘 배웠고 이 단어에서는 뭘 배웠고 그러면 이 단어에서 배운 것들은 어떤 거에 써먹을 수 있고 내가 원래는 이걸 못 했었는데 이 단어를 배우고 나서부터 이걸 할 수 있게 됐어요 이런 것들이 머리에 정리가 돼 있지 않으면 여러 단어의 문제에서 나왔을 때 이걸 뭘 가지고 풀어야 될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저도 정리를 하기 싫은 게 아니에요 물건을 놓으면서 내가 이 정도까지는 기억할 수 있어 나중에 이 정도는 내가 기억할 수 있어 이건 찾을 수 있지 내가 차 키 하나 여기다 놨는데 라고 생각하고 물건을 놓잖아요 그럼 나중에 보면 그런 게 쌓이기 시작하면은 정리를 하고 싶어도 정리할 수 없어지는 거죠 여러분들이 수학에 대해서 그렇게 카테고리가 있고 원칙이 있고 뭔가 흐름을 이해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두 번째로는 고등학교 때는 새로운 문제들이 계속 나온다는 거죠 지금 만약에 제가 모의고사를 풀면 100점이 나올까요? 제가 얼마 전에 풀어봤거든요 시간 안에 못 풀겠더라고요 왜 갑자기 양심 선언을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감각이라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은퇴한 박지성 선수한테 지금 게임을 뛰라고 하는 거랑 비슷한 느낌을 받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제가 중학교 문제를 풀면 어떨까요? 중학교 문제를 풀면 모르게 몰라도 올림피아드, 경시대회 이런 문제가 아니면 아마 거의 다 풀 수 있을 거예요 다른 친구들 멘토링 할 때도 중학교 문제를 풀다가 고민이 되거나 어려웠던 적은 거의 없거든요 왜 그럴까요? 중학교 수학이 더 쉬우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중학교 문제는 그때 문제랑 지금 문제랑 거의 똑같아요 20년 전에 제가 풀었던 문제집하고 지금 문제집은 거의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는 문제가 뭐냐면 모의고사랑 수능을 보면서 새로운 문제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제가 새로운 문제를 접했을 때 이 문제 본 적 없는 문제인데 어떻게 풀어야 하지? 이걸 뛰어넘지 못하면 여러분들 문제 풀 수 없는 거죠 여러분들은 중학교 문제는 쉽고 고등학교 문제가 어려웠던 게 아니고 여러분은 새로운 문제를 잘 못 푸는 사람의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새로운 문제를 풀려면 당연히 유형으로는 극복이 안 됩니다 중학교 때는 유형을 외워서 비슷한 문제들을 많이 풀어서 여태까지 버텨오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고등학교 때는 그게 통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새로운 문제를 많이 접하려면 새로운 문제를 풀려면 결국은 개념을 잘 이해하고 있는 수밖에 없습니다 개념을 이해한다는 것도 말은 쉽지 어려우시죠 제가 앞으로 유튜브 영상에서 개념을 이해한다는 건 이런 거다 여러분이 이렇게 해야 개념을 이해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계속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정리하면 여러분이 중학교 때는 쉬웠는데 고등학교 때는 어렵다고 느끼는 이유는 두 가지인데 이걸 어느 지식을 써먹어야 될지를 채취하지 못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새로운 문제를 못 푸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하면 될지 제 유튜브 영상에서 계속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이제 안업생하죠